진미채는 100g당 맛술 1스푼씩을 섞어주세요. 잡내가 사라지고 부드러워집니다. 양념 만드는 동안 빼드시고요. 식용유 1스푼에 마늘 1스푼을 볶아주세요. 마늘이 반 투명해지면 간장 1스푼을 눕혀주세요. 여기에 고추장 깎아서 3스푼, 물엿 3스푼, 매실액 2스푼의 설탕과 고춧가루 1스푼씩을 섞고 끓어주세요. 보글보글하던 양념이 용암처럼 폭폭거리기 시작하면 불 끄고 남은 열기에 눕지 않게 계속 저어주세요. 참기름 1스푼을 섞고 뜨거운 양념이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 식으면 진미채를 섞고 양념이 뭉치는 부분 없게 잘 섞어주세요. 두고 드셔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맛있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.